네, 이어서 강릉선거구와 동해태백삼척정선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강릉에선 공천 잡음 속 무소속 돌풍이 불어 보수표 내에서도 향배가 갈렸고, 복합선거구인 동해태백삼척정선선거구 에선 여야 후보 모두 고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표심이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뚜렷한 보수 표심을 보여온 강릉은 혼전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30.8%, 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14.9%,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12.1%,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32.4%였습니다. 김경수, 권성동 후보 간 표차는 1.6%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양대 정당 김경수, 홍윤식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무소속 최명희 후보의 지지층은 다소 빠진 반면, 무소속 권성동 후보의 지지는 소폭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만 따로 놓고 비교해봐도, 홍윤식 후보의 지지는 1.6%포인트 올랐는데, 권성동 후보는 10.2%포인트 올랐고, 최명희 후보는 12.9%포인트 줄었습니다. 영동권의 또 다른 격전지, 동해 태백 3척 정선선거구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가 40.3%로 가장 높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가 36.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복합선거구인 만큼 지역 기반에 따른 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통합당 이철규 후보는 고향인 동해에서 50.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민주당 김동완 후보는 고향인 3척보다는 인근 지역인 태백과 정선에서 각각 41.0%, 40.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